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나와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현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앞에 칭장받는 전도자로 다 설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이 도쿄에서 제32회 학예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제 8월 8일에 열리는 마라톤 경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마라톤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마라톤 경기를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경기를 가지는 이유는 이 올림픽이 마라톤 전투라고 대변되어지는 이 고대 그리스 정신을 이어받았다. 근간으로 삼아 시작했다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렇게 마라톤을 맨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올림픽의 메인 이벤트라는 성격으로 가지면서 마지막 경기로 진행을 하고 또 이 마라톤의 우승자인 금메달리스트를 폐회식에서 월계관을 씌워주며 이 메달 시행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인데 이 42.195km 굉장히 긴 거리를 두 시간 동안 달리면서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와 싸우는 이 마라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마치 이 인생의 그 긴 여정과 그 긴 여정을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고 현대인들도 그렇고 인생을 마라톤과 같은 경주로 비교하였지만 오늘 이 히브리스의 기자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마치 경기, 경주, 특히 마라톤과 같은 경주로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어떠한 경주를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앞정의 11장에 남았던 믿음의 증인들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운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그 영적 자세를 붙잡는 은혜 열기를 바라고 그 자세를 갖추며 달려가는 가운데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경기에 비유하여 말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먼저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이걸 거스르려고 하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 그리고 교만, 영적인 나태함, 불신함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의 모든 예체질들 그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죄의 의혹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너무나 무겁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버리고 나서 우리 앞에 서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눈과 소망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내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님이 믿음의 주 그리고 믿음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앞서 이미 그 믿음의 길을 가셨고 그 믿음의 길을 완성시키신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다 시선을 고정시켜서 바라보다 라는 의미로 이 믿음의 경주자들은 믿음의 근원이자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주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본다 하더라도 이 선수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점, 결승점 이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거나 경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상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통 결승점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가고요. 양궁이나 사격과 같은 이런 표적 경기도 표적지만을, 목표점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총을 쏘고 활을 쏩니다. 야구나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도 야구는 투수가 던지는 공을 끝까지 바라보고 치게 되어지고 농구는 내가 넣고 오자는 그 골을 끝까지 바라보고 볼을 던진다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내가 목표로 삼은 골대나 그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모든 운동 경기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만이 이 믿음의 경치에서 표류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뒤로 돌아서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속이는 듣기 좋은 말로 속이고 상황과 환경으로 속이고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승리와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그 사건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에 걸리자 그들 중에 장대에 달려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와 함께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볼 때 나음을 입게 되고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서 보호자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의 포열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셨음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능력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로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로 생각하라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혹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에도 선수들 역시 경기를 하다 보면 혹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나고 경기가 끝난 후에 그 선수에게 어떻게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선수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응원하는 그 소리가 들리니 내가 힘이 났습니다. 라는 이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홈 어드벤테이지라고 말하는 것도 홈 팬들이 응원해주는 이 소리를 들으면 선수들이 굉장한 힘을 얻어서 평상시 이상의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홈 어드벤테이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간다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서 홀로 이 고독한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지금 그 상황 그 상황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그 시간표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성도들의 말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라토너가 완주하기를 바라며 그 길 양길에 서서 힘차게 외치는 그 응원소리처럼 경기장에 가득한 그 홈팬들이 자국의 선수 내가 응원하는 그 팀의 선수가 이길 바라며 외치는 그 함성 소리처럼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심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해서 생각할 것을 권면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경주를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비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성사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사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이 놀라운 힘과 은혜를 발판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려나가게 되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받았던 그 상급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 다음에 받게 될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계획을 예비해 두셨다 말해놓으셨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번 주 주의 강단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여 즉시로 도전한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올인하고 집중하여 결국에는 복음의 유익한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그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시간표를 여러분 기대하시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시며 또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는 가운데 인내하며 달려가며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이 믿음의 경주와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새 마음과 새 의의를 주여서 이 믿음을 주 앞에서 감당할 때 예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